세번째 섹션 논리 ER 다이어그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ER 다이어그램 줄여서 ERD라고도 하는데요. 앞에서도 살짝살짝 언급이 됐던 거죠. 데이터의 개념을 일관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체와 개체 간 관계를 미리 약속된 도형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표현한 도표다, 그림이다 그 얘기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설계안을 만들 수가 있어서 개념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랑 일치하는 내용이죠. ERD의 기본 구성 요소는 데이터 모델의 기본 구성 요소와 똑같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는 게 ERD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 보고요. ERD의 특징도 마저 보면 논리 데이터 모델을 표현한 것으로 목표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었죠. 다음 완성도 있는 ERD는 업무 수행 방식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업무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식의 변경은 문제가 안되지만 영역의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RD 개체들은 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분할 또는 통합될 수 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을 할 때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에 맞게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가 ERD의 특징입니다. 작성 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길게 풀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입니다. ER 다이어그램 표기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책에서는 피터첸 표기법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학 표기법 약어로 I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나머지 전부 알고 계시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시험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거니와 여러 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헷갈리기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방금 봤던 피터첸을 표기하는 방법 약속된 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속된 도형, 기호와 각각의 의미를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개체 타입이고 어느 부분이 속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보공학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체 타입에 포함되는 모든 속성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합니다.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도형이 많으면 피터첸이고요. 네모 안에 다 때려넣으면 정보공학 표기법, I1 또는 크로스푸, 까마귀발 표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두 개체 간의 대응수라는 개념과 참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응수라는 것은 1대 몇, 다 대 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애고요. 참여도는 이 값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지 또는 선택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합니다. 예시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참여도가 필수고요. 대응수가 1이면 여기 짝대기가 두 개씩 들어가요. 자, 그래서 관계는 1대1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참여도가 선택이 되면 이 안쪽이 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대1이 될 수도 있지만 참여도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1대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구분되시나요? 그 다음 참여도가 필수인데 대응수가 n이에요. 자, 그러면 1대1 최소 1대1 그렇지 않으면 1대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호만 보고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참여도와 대응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추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해할 다이어그램 설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기보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둔 겁니다. 이 글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홈쇼핑 전화 주문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업무가 흐르는지 알고 있어야 어떤 개체를 도출하고 그 개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 개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업무 시나리오를 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개체와 속성을 도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개체 간의 관계를 정의 내립니다. 이 정의는 반드시 하나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1대 다가 될 수도 있고 다 대 다가 될 수도 있고 1대 0 또는 1대 1, 1대 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맞게끔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고객, 물품, 주문 내역이라는 개체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업무를 짤 수 있죠. 그러면 저랑 다른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 방식이 다르다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추출된 요소들 개체, 속성, 관계 이런 것들을 ER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합니다. 일단 피터첸 방식으로 아래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호를 알고 있어야 이 피터첸 방식의 ER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체, 각각의 개체와 관계 그 다음에 각각 개체가 가지는 속성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자,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정보공학 I 표기법으로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자, 그래서 위와 아래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구조를 짜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약사항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시면 고객 개체의 연락처와 주소는 변경될 수 있고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고객명이 같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개체의 고유식별이 가능하도록 설계 속성을 별도로 추가합니다. 설계 속성 뭐였죠? 원래 있던 속성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델링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속성들을 설계 속성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고객 번호라는 걸 새롭게 추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연락처와 주소는 주문 내역에서 삭제하고요. 고객 번호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합니다. 이건 무결성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와 주소가 주문 내역에 적혀 있으면 고객 정보에도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 정보에서 만약에 전화번호를 수정했을 때 주문 내역에 있는 전화번호는 수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한 고객이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무결성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객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걸 건지 헷갈리게 되죠. 이 상황이 데이터 무결성을 해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와 주소를 주문 내역에서 삭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라든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특성 또는 속성을 추가하는 이런 형태의 제약사항을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해당 속성을 또는 기본키를, 외래키를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ERD를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구축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한글이 안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로 바꿔야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값은 이만큼인데 이 이만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속성의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도메인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ERD 변경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을 분석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ERD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확장 ER 다이어그램이네요. 기존 ER 모델의 개념에 재사용이나 상속 확장성 등의 개념을 적용해서 현실 세계를 보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타입이 일단 있네요. 서브 타입이 있으면 당연히 슈퍼 타입도 있겠죠. 하나의 상위 개체, 이게 슈퍼 타입이에요. 하나의 상위 개체 타입이 다수의 서브 개체 타입과 관계가 될 때 상하위 개체 타입을 각각 슈퍼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으로 하는 또 다른 서브 타입이 존재할 수도 있고 계속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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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에 서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서브 타입은 베타적 서브 타입과 포괄적 서브 타입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던 부분입니다. 서브 타입이 여러 개 있을 때 상위 타입과 하나만 딱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왼쪽의 이미지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교통비와 주차구역 이 두 가지를 상원이 전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비만 가지거나 주차구역만 가지거나 둘이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베타적 서브 타입이고요. 포괄적은 하나 이상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볼링 동아리 동시에 탁구 동아리 1일 수 있어요. 동아리를 두 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포괄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가입시켜준다고 하면 이것도 베타적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화와 구체화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해요. 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 얘네들은 공통적인 집합이 뭐죠? 컴퓨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컴퓨터의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 모바일 폰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묶어서 위로 올려서 일반화하게 되면 상향식 설계 방식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개체 타입을 다수의 하위 개체 타입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하향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화라고 합니다.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가 되고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일반화 되는 거고요. 포인트, 하위 개체 타입은 상위 개체 타입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속성을 모바일, 노트북, 데스크톱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단화 분해화를 한번 볼게요. 집단화는 특정 유형과 관련 있는 개체 타입들을 통해 새로운 개체 타입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 되는 관계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이시죠?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생성돼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CPU에게 별도의 어떤 특정 상속을 해주지 않죠. 컴퓨터의 부품 중에 하나가 CPU이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결국에 상속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라서 집단화 분해와 또는 방금 봤던 일반화 구체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좋겠지만 하나가 더 있네요. 이번에는 분류화입니다. 분류화, 인스턴스화 이렇게 있는데 분류화는 특정 유형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위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위 개체로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 유형에 따라서 하위 개체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아래쪽에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은 사원관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팀별로, 포지션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특정 유형을 공통적으로 뽑아내서 분류화를 시킨다. 그 반대로 인스턴스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는 삼보 컴퓨터, LG 컴퓨터, MXX 컴퓨터 해가지고 세 가지 컴퓨터 형태로 지금 인스턴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특징이 하나씩 추가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화, 인스턴스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조컷 제가 적어놨죠. 같은 컴퓨터, 방금 우리가 일반화 구체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컴퓨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관계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실 세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추상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